가이바브리의 탐색전 벌써부터 멘탈리스트라고 생각하니까 제 귀가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I want to do something very dangerous 굉장히 위험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But before we do that, I want to bring some help from the panel 아, 위험한 거면 뭐, 예 우리 박지민 씨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거라면 그리고 우리 또 순수한 유서용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show you how powerful the mind to control the body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One piece of wood One piece of wood 자, 나무토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두드려 보세요 I want you to take, see? 이 못들이 실제 정말 못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ick one 시청자 분들, 예 의심 안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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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의심이 많거든요 예 다른 것도 이렇게 들을 게 없는지 오케이,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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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요 Pick one 네, 제대로 잘 펴져 있는 못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시고요 이 중에서 스탑 여기? 네 정가운데 먼저 여기 여기 지금 못을 세웠습니다 오케이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될 텐데요 손과 팔의 온도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아,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아,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절대 흉내도 따라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흉내도 따라도 해서 안 됩니다 아, 저길 뚫는다고? 아, 저길 뚫는다고? 두 둘 두 아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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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못, 차 위에 있던 못, 아래 흑 Gel 피가 돌아오고 있어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 Über 지금 Donc 아까는 강초iser 있는 거잖아요 예전 às clo 망치로 한 번 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돼요 sadeceง magncios 그래서 이게 plank 세 망치로 때려도 한 번에 들어가 아 사실 어떻게 assistant 한 번에다 절대 보시는 분들은 흉내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늘 안전요원들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이 퍼포먼스 잘 봤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수베니엘 주여 자주 가세요 못 받기를 좀 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